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네요 북동부 지역에도 이제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 고기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안이나 피어, 갯바위 등에서는 아직 잡을만한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해로 배낚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메사추세추주 글라스터라는 곳에 있는 양키 플립 딥시 피싱이라는 낚시배입니다 집에서 약 5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 심해로 나가서 배낚시를 하게 됩니다 잡히는 고기는 해덕, 코드, 레드피쉬, 커스크 등 이런 고기라고 하네요 배낚시 예약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4시에 돌아오는 풀데이 피싱배를 타고 왔습니다 이 배는 저도 이번에 처음 타보는 배인데요 배 타는 곳을 하게 되어보니까 조드립 스테이트피쉬 피이어 바로 옆에 있네요 이곳은 제가 여름에는 한치낚시, 그리고 가을에는 고등낚시를 자주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지정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제가 여기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에 가서 체크인을 한 후에 배 타는 보도에 가서 줄 서있다 보면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배를 타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 시간 5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저 위쪽 지방에 있는 글라스드 항구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배당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바로야 여기 들어가면 바로야 여기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돼 양키 플리트 파킹을 하자 양키 플리트 파킹을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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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bye. I think we both entang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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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잡아뵙겠습니다. 대구를 많이 잡았는데, 해약을 많이 잡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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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